나는 N년차 솔로 연애를 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기쁨씨 바나나 좋아해요? 네? 그럼 나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 부모님은 뭐 하세요? 네? 집은 자가예요? 집에 돈 많아요?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으면 늘 이런 식이고 오 오늘 좀 이쁜데 할 줄 알았냐? 야 호박에 줄 그은다고 수박 대냐? 이거 봐봐 우리 집 완전 이쁘지 주변엔 그럴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만주는 불가하다 나 이번에 결혼하잖아 아 진짜? 오 축하해 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우리 남편 진짜 자상하다? 이번에 승진도 했어 얘는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어? 이런 곳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 나는 당장 퍼플스에 가입했고 나와 꼭 맞는 상대를 찾아주는 퍼플스에 반해버렸다 역시 퍼플스 하길 잘했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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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